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것 같지만 우주와 우리의 일상은 놀라운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까지 관찰하여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관측한 우주의 모습은 코스믹웹이라고 불리는 구조입니다. 코스믹웹은 우리가 관측한 가장 큰 규모의 우주 구조이며 우주의 본질과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코스믹웹에 나타난 우주의 모습은 거대한 필라멘트와 기체구름 그리고 어두운 공간으로 구성된 복잡하고 거대한 거미줄과 같습니다. 필라멘트는 은하들이 길게 줄지어 있는 형태로 수옥광연이나 뻗어있는 덩굴 모양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코스믹웹의 곳곳에서 보이는 기체구름 속에서 먼지와 가스들은 충돌과 압축을 통해 새로운 별들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기체구름은 새로운 별과 은하가 탄생하는 재료가 됩니다. 그 사이사이에는 텅빈 어두운 공간들이 존재합니다. 이 어두운 공간은 우주 부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학자들은 어두운 공간을 단순히 빛이 없는 빈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두운 공간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많은 신비와 비밀을 가지고 있는 흥미롭고 중요한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대표적으로 어두운 공간에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암흑물질은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관찰할 수는 없지만 중력을 통해 그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서로 상반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중력을 통해 다른 물체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반면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먼 은하들이 서로 더 멀리 떨어져가는 원인이 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이 어두운 공간을 끊임없이 입자와 반입자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자요동이라고 하는데 진공상태에서도 입자와 에너지가 잠깐씩 생겼다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코스믹웹 우주구조는 마치 우리의 신경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신경망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주의 모든 것들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사건들은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초신성은 가장 화려하고 극적인 천체현상입니다. 태양의 8배 이상 되는 큰 질량을 가진 별이 연료 부족으로 수명을 다하여 중심핵이 붕괴될 때 마지막 힘겨운 숨을 내쉬며 폭발하는데 그 순간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우주를 환하게 밝힙니다. 이 폭발은 우주에 새로운 원소들을 뿌리며 새로운 별과 행성들의 탄생을 돕습니다. 하지만 초신성 폭발로 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극히 일부가 엄청나게 작고 밀집된 상태로 남게 되는데 이것을 펄사라고 합니다. 펄사는 마치 맨해튼 섬 크기의 공간에 태양보다 큰 질량이 들어있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별은 1초에 수백 번 또는 수천번도 회전하면서 지구보다 수조배나 강력한 자기장과 전기장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마치 등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초신성 폭발을 하면 별의 대부분이 흩어지지만 극히 일부가 남아 초신성 잔해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개성운은 1054년에 일어난 초신성 폭발의 잔해입니다. 지구에서 약 6500광년 떨어져 있지만 당시 초신성 폭발은 낮에도 보일 정도로 세계 각지에서 관측되었고 역사적 기록과 천문학적 관찰 데이터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블랙홀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블랙홀 주변의 현상들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해줍니다. 블랙홀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는 블랙홀 주변의 모든 것들이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빨려들어갈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태양이 같은 질량의 블랙홀로 대체된다고 가정해볼까요? 모든 행성들은 아마도 현재와 정확히 같은 속도와 거리로 계속해서 그 주위를 회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에서 가장 많은 별은 적색외성입니다. 적색외성이란 태양보다 훨씬 작은 별을 말하는데 별의 70% 이상이 적색외성입니다. 적색외성은 질량이 작기 때문에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지 못하고 서서히 식어가는 별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밝고 작은 외계 행성계 탐사에 특화된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테스라 불리는 이 탐사선은 지구에서 35광년 거리에 있는 L-9859라는 이름의 적색외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별은 3개의 외계 행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L-9859B입니다. 이 행성에는 대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지만 온도가 뜨거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행성을 통해 우리는 태양계 외의 행성과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스믹웹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많은 수수께끼를 가지고 있지만 일부나마 코스믹웹을 통해 들여다본 우주는 실로 경이롭습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사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며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우주가 우리 주변의 아주 작은 입자 안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렉탈 우주론은 이러한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프렉탈 우주론에 따르면 원자 수준의 미시세계와 거대한 우주는 동일한 기하학적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케일이 다를 뿐 근본적으로는 같은 구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렉탈 우주론은 우주가 무한하고 영원할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주의 기원과 종말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질문들과 연결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프렉탈 우주론이 사실이라면 우리 우주는 더 큰 어떤 세계의 한 구성요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엄청난 규모와 복잡성을 가진 더 큰 우주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처럼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우주의 구조를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우리는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의 일상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보다 큰 맥락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우주를 느끼며 우리는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주를 느끼며